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세 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시언어 문법을 살펴보고 있죠 자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제어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하는 소스 코드 있었죠 자 그 소스 코드에 제어문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와일문이 있었죠 자 와일문이 제어문이 되는 거에요 제어문이란 것은 조건을 지정을 하고 자 조건을 주고요 그 조건에 따라서 진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명령문이 제어문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인트 넘버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인트 썸 세 번째는 넘버 1 자 네 번째는 썸에다가 0으로 값을 초기한다 자 이런 식으로 물 흐르듯이 위에서 아래로 처리가 되는데요 제어문을 만나게 되면은 일단 조건이 지정이 됩니다 자 이 조건에 따라서 아래쪽 자 이 블럭 내에 있는 명령문들이 처리가 되는데 그 처리하는 횟수라든지 어떤 순서가 바뀔 수가 있는 거에요 이래서 10가지 합을 구할 때 규칙이 있었죠 자 그 규칙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만들었는데 자 그 규칙 하나를 계속 반복만 해주면은 10가지 합을 구할 수도 있고 100가지 합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1000가지 합을 또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하나 찾아서 그 규칙을 반복해서 수행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하는 횟수를 지정하기 위해서 넘버는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서 진행 순서는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게 제어문의 역할이 되구요 와일문 외에도 여러가지 제어문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구요 자 그리고 배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배열이란 것은 우리가 변수를 정리를 할 때 주거 형태에 따라서 단독 주택도 있구요 아파트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독 주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변수다 생각하시면 되고 배열의 개념은 동일한 구조의 집을 여러개 쌓았잖아요 그죠? 자 이게 배열이 되는 거에요 각각을 변수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정의해서 쉽게 자료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구요 자 그리고 문자열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연의 자료형을 보시면 문자는 있는데 문자형은 있잖아요 그죠? 문자는 있는데 문자열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자 근데 문자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기사 퍼스트라고 하면은 자 이것은 문자가 아니고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자 이거 처리할 때 배열을 이용합니다 g-i-s-a-f-i-r-st 자 각각은 문자가 되구요 이 문자를 배열로 만들게 되면은 문자열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어문 배열 문자열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소스코드를 가지고 와일문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두와일이라는 제어문이 있는데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일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반복을 하는데 실행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문을 만났어요 자 만나면 첫 번째 할 일은 뭡니까? 조건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죠 조건을 먼저 판단해요 자 넘버가 현재 1인데 10보다 작으냐라는 조건을 판단하는 겁니다 조건 판단하면 true가 있을 거고요 false가 있겠죠 자 false면 빠져나오는 것이죠 자 이 블럭을 빠져나오는 거고요 true가 되면 이 블럭 내에 있는 명령문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조건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true인 경우에는 블럭을 수행을 하는 거고요 자 false인 경우에는 블럭을 빠져나오는 그런 실행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와일도 있는데요 자 두 와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차이점이 뭡니까? 자 와일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먼저 나왔죠 근데 두 와일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행 순서를 보시면은 두 와일문은 일단은 실행합니다 일단은 블럭을 수행을 해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 조건을 판단하는 거예요 조건 판단하고 true일 경우에는 다시 또 수행을 하는 거예요 false면 이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차이점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죠? 왼쪽에 와일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거짓이면은 한 번도 수행하지 않는다 자 이게 조건이 false가 된다면은 한 번도 수행이 안 되죠 근데 두 와일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조건이 거짓이더라도 한 번은 수행합니다 여기 조건이 없잖아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조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수행해요 한 번은 무조건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조건 판단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은 수행하도록 제어문을 만들 때는 두 와일문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조건 판단을 해서 false일 경우에는 한 번도 수행하지 않고 빠져나오겠다 그럴 경우에는 와일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블랭크로 나왔을 때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블랭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건 처리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브레이크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문은 말 그대로 벗어나는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자 와일문과 같은 가장 가까운 루프를 벗어나도록 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가 되는데 소스코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코드 보시면은 인트에서 넘버 자 넘버라는 자료형 변수를 선언을 했죠 선언하고 바로 초결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코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를 초기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소스코딩을 해도 되고 선언하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자 1해서 세미콜론으로 닫아서 선언과 초기화를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와일문이 나왔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 조건이 true라고 되어 있죠 true는 뭡니까? 참이죠 조건이 없고 true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 조건은 항상 참이 되는 겁니다 자 동일한 표현으로 해서 와일해서 숫자 1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C 언어에서는 true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 숫자 1로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와일문이 무한 반복이 되겠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면서 처리하고 난 뒤에 프린트 에프 문에 의해서 출력을 한다든지 자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계속 처리만 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운이 되는 거예요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빠져나오게 해주는 것이 브레이크문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썸은 썸 플러스 넘버 넘버 플러스 플러스 이것은 동일하죠 자 썸을 넘버만큼 증가를 시키고 넘버는 일식 증가시킨다라는 규칙을 반복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 여기 나와 있어요 조건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조건을 준 겁니다 자 if 해서 조건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자 명령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if문에 대해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if문을 사용하는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형식 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점수가 있는데 자 점수가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이라는 문자를 출력하고 싶어요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합격을 출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if문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60점 이상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주고요 자다 문장에다가 합격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일 60점 이상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false가 되면은 if문은 그냥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거 실행하지 않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아래쪽에 있는 문장을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if문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if 해서 조건이 나왔고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넘버가 처음에 이제 1값을 가지고 일식 계속 증가가 되겠죠 넘버가 9가 될 때까지 반복이 될 거고요 10 그 다음 10까지도 반복이 되겠네요 그죠 자 10까지도 반복이 되는데 1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넘버가 11이 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만족하게 되면은 브레이크에서 while문을 빠져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전에 설명드렸던 결과하고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데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문은 빠져나온다 가장 가까운 루프 루프가 반복 구조가 여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루프를 벗어나기 때문에 자 이 while문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빠져나오고 이제 printf에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go2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go2문은 프로그램 실행 중 현재 위치에서 원하는 다른 문장으로 건너뛰어 수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사실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지 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제어가 이루어져서 수행 순서가 바뀐다는 얘기는 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넘버가 1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조건 없이 그냥 go2에서 기사 포스트로 점프를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소스 코드를 만든 사람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겠지만은 그 이후에 또 다른 개발자가 이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개선하려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독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코딩 습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go2문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에서 10가지 짝수의 합계를 구하는 문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틀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약간씩 좀 바뀌는 거예요 1에서 10가지 합을 구할 때 그때의 소스 코드를 거의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다양한 형식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 유형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응용할 수 있는 힘을 키워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소스 코드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블랭크 이런 부분도 이제 블랭크로 나왔을 때 나왔을 때 채울 수 있느냐 자 그 정도만 고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소스 코드를 전체를 작성하라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블랭크로 되어 있을 때 필기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주어지고 그 보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실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기까지 시험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기지만은 실기를 대비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블랭크가 주어졌을 때 답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10가지의 작성학기를 구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규칙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규칙을 찾아서 그 알고리즘을 순서도 순서도에 맞도록 표현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소스 코드로 변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순서도만 잘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도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규칙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면 효과적으로 처리가 될까 자 짝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2, 4, 6, 8, 10이죠 이게 짝수잖아요 그쵸 우리가 1에서 10가지 합을 구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넘버의 값 혹은 뭐 i라는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각 항을 나타내는 변수를 일식 증가를 시켰습니다 일식 증가시키면서 합을 구했죠 자 그런데 짝수는 일식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2를 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2 플러스 2 자 플러스 2를 해서 합을 구해주면 그게 짝수의 합계가 되는 거예요 자 순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는 0이다 sum은 0이다 자 변수를 초기화를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아래쪽 보시면 이제 반복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조건이 아래쪽에 나왔네요 첫 번째 나온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나왔어요 뭐 위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래쪽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i는 뭐예요 i 플러스 2가 되었죠 1이 아닙니다 2가 되었고요 자 sum은 sum 플러스 i가 되었습니다 자 i만큼 sum의 누적을 해줘라 그리고 반복을 해줘라 이렇게 나왔죠 어 그럼 마지막 반복할 때 i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i는 0에서 2씩 증가되면 2, 4, 6, 8, 10이 되겠죠 i가 여기 10 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마지막 열 번째 계산이 된 거예요 합계가 구해진 겁니다 자 그럼 i가 10이 되면 이 조건을 빠져나와줘야겠죠 그래서 i가 1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no로 분기가 되는 겁니다 yes가 아니라 no로 분기가 되고 sum을 출력하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시언어 문법에 맞도록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nt i sum 이렇게 선언하고 초기화를 했고요 자 두 y문을 이용을 했네요 그리고 i는 i 플러스 2 자 sum은 sum 플러스 i 자 이 조건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도만 잘 만들 수 있으면 시언어에 맞도록 자바 문법에 맞도록 파이썬 문법에 맞도록 그 문법만 알면은 얼마든지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실무에서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되는 거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도 이제 블랭크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1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3이 들어가서도 안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블랭크로 나올 수가 있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블랭크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조건문이 되기 때문에 블랭크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블랭크가 하나가 나올 텐데 자 그 블랭크가 나왔을 때 필기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서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고 한번 디버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변수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추적을 해보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기에서는 보기가 없죠 직접 답을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필기를 지금 준비를 하지만은 실기까지 응시를 하시고 합격을 하셔야만 자유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실기에서도 이 소스 코드 형태로 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모두 작성을 해라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자 이 블랭크를 찾아서 입력을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실기를 준비하듯이 그렇게 필기를 준비하신다면은 실기에 들어가서 좀 편하게 공부를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블랭크를 주고 이 블랭크를 채워라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2, 4, 6, 8, 10 자 이런 짝수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짝수는요 2로 나누게 되면은 자 2로 나누게 되면은 항상 나머지가 0이에요 맞죠? 모기 1 나머지 0 모기 2 나머지 0 모기 3 나머지 0이죠 짝수는 2로 나누게 되면은 나머지가 0이 됩니다 홀수는 반대예요 홀수는 2로 나누게 되면은 1, 3, 5 이런 숫자들이죠 2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항상 1이에요 자 그 특징을 이용을 해서 짝수의 합계도 구할 수도 있고 홀수의 합계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만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은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동일하죠 그런데 i는 1씩 증가시키네요 1 증가 1 증가시키도 상관없죠 조건에서 걸러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모드라고 나와있는데 자 이거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드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예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i를 2로 나누어서 i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냐라는 조건을 표현한 겁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순서대로는 시험에 출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만족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머지가 0이란 얘기는 짝수라는 얘기죠 짝수인 경우에는 합을 구해줘라 자 여기 100이 아니고 10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열 번째 한까지 해서 짝수의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험은 문포에 맞도록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고요 do while 문 사용을 했고요 조건은 그대로 들어갔죠 자 여기 처리문이 조금 달라졌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식 증가시켰죠 자 그 다음 if 문이 나옵니다 if 조건 그 다음 문장이 나오죠 명령문이 나옵니다 if 조건이 나오고 문장이 나오는데 이 조건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시험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i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는 이게 나머지 연산자잖아요 그렇죠 나머지가 0이냐 자 등호가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들어가면 오류 발생을 합니다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블랭크 이런 부분들이 블랭크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가 0이면 합을 구해줘라 그리고 반복을 해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썸을 출력을 해라 약간씩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상황에 맞도록 소스를 약간 응용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짝수의 합을 구하는 것은 하실 수 있겠죠 짝수의 규칙을 찾아서 짝수의 합을 구하는 것은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럼 짝수의 규칙을 찾았기 때문에 홀수도 우리는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짝수하고 홀수를 각각 구할 수는 있는데 자 이번에는 짝수 홀수를 동시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도 설명드리고 저렇게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공하신 분들은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스킵해서 지나가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비전공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만 문법을 공부할 때 오래 기억에 남는 거예요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이해를 해서 자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암기할 거리가 줄어듭니다 암기할 거리가 줄어들고 응용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를 들여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은 이해가 잘 된다는 분들은 좀 스킵해서 지나가시면서 그렇게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짝수와 홀수의 합을 동시에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i란 변수를 10으로 초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분 해서 0으로 초계를 했고 5드 해서 0으로 초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짝수의 합을 저장할 변수 홀수의 합을 저장할 변수 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고 이제 초계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순환구조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도 아실 필요 없죠 자 순서도는 시험에 출제가 안됩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1에서 10가지의 합을 구하기 때문에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반복을 할 때 1에서 10가지라면 10번 정도 반복이 되겠죠 반복을 하는데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거냐 자 그것을 지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k란 변수를 이용을 해서 반복을 해줄 겁니다 k는 1, i, 1이라고 되어 있죠 심표를 구분해서 자 첫 번째 1은 초기값이에요 초기값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최종값 그 다음 증가치에요 자 k는 k란 변수는 자 위에서 선언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k는 최초의 값은 1이 되는 거고요 1씩 증가를 시켜라 그러면 그 다음 2가 되고 그 다음 3이 되고 4가 되고 최종값이 i가 되기 때문에 i는 10이잖아요 그죠 결국 1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해라 10번 반복을 해라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순환구조 내에 있는 문장들을 10번 반복을 해라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 자 k는 1부터 해서 10까지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럼 그 값을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냐 0이면 뭐예요 yes면 뭡니까 짝수죠 짝수 짝수가 되는 거예요 짝수 노면은 홀수예요 홀수 짝수면은 짝수의 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홀수면은 홀수의 합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k 값이 1, 2, 3, 4, 5, 6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증가가 돼서 이 조건문에서 홀수라고 판별이 되면은 오드라는 변수에 누적을 해주고 짝수라고 판별이 되면은 입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k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노로 분기가 되겠죠 홀수의 합이 누적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반복이 되면은 k 값이 또 1 증가 됩니다 그럼 k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값을 가질 땐 짝수가 되겠죠 2분의 값이 k만큼 또 누적이 되는 겁니다 홀수가 이제 오드에 저장이 되고 짝수는 2분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순환이 10번 반복이 되게 되면은 마지막에 출력하게 되면은 짝수의 합계 홀수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시어난 문법에 맞도록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자 순환 구조가 이제 포문이 되는 거예요 포문 포문은 반복시켜주는 겁니다 반복 자 시작과 종료 조건을 지정하여 참인 동안에는 해당 문장을 반복해서 실행을 한다 포 해서 아이는 0 0으로 초결을 하고 아이가 플러스 플러스 이 말은 일식 증가시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일식 증가시키고 그리고 아이는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해라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트 해서 k는 1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쪽에서 초결하지 않고 포문 내에서 이렇게 초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인트 k는 1이다 1로 초결을 했죠 자 그리고 일식 증가시켜라 플러스 플러스 k도 되고 k 플러스 플러스도 동일합니다 일식 증가시키라는 뜻이에요 자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거냐 k가 i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가 현재 10이잖아요 그죠 10이 되면은 반복을 하지만은 10을 이제 초과하는 11부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까지 반복을 하겠다 자 if 자 if문이 나왔는데 else라는 구조가 나왔죠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 우리가 단순 if문에서 형식 1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만 있었죠 자 조건이 점수가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을 출력을 해라 자 이 값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경우 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형식 1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점수가 60점 이상이면은 합격 출력하고 싶고 60점 이상이 아니면은 폴스면은 불합격을 출력하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분기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어 가능합니다 else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else 그래서 if 조건 나오고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는 이 문장을 수행하고 자 문장이 끝날 때는 세미콜론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다음 else 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이게 true가 되고 이건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만족하지 않을 때는 이것을 수행을 해라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다중 if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말씀드렸던 간단한 if문 같은 경우에는 뭐 합격이다 뭐 불합격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간단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조건이 아니고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학의 학점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서 a학점 b학점 c 뭐 d f학점으로 나뉘잖아요 그죠 조건이 여러 개입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if else 구존만 가지고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if 그리고 마지막에는 else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뭐 구조가 뭐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가 75점이에요 자 90점 이상이면 뭡니까 a학점이죠 80점 이상이면 b학점이죠 70점 이상이면 c학점 60점 이상이면 d학점 그렇지 않다라면 남은 것은 f학점 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제어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75점이잖아요 그럼 이 if문의 이 조건을 만났을 때 이 조건에서 false가 되는 거죠 false가 되면 이거 수행이 안 됩니다 수행 안되고 다음 else if를 만나는 거에요 이 조건을 보는 겁니다 80점 이상이냐 이것도 만족하지 않죠 자 그 다음 else if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c학점이 출력이 되는 거에요 이해하시겠죠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블럭 관련해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제어문을 사용을 할 때 블럭을 지정을 합니다 자 블럭을 지정을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블럭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printf문을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블럭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관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문장이 하나일 때는 생략이 가능해요 이거 없어도 됩니다 자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문장이 두 개 이상 여러 개일 경우에는 묶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printf가 a학점 또 다른 문장이 있고 또 다른 문장이 있어요 자 이 문장들이 전부 다 j가 90 이상이라는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을 해야 된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블럭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블럭을 이렇게 중관로 해서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생략을 못합니다 처리문이 하나일 때는 생략이 가능하고 처리문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묶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블럭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관련된 예시가 다음에 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스위치 케이스문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 설명드렸던 다중 if문을 간략화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보시면 여기 점수가 75점이 되고 스위치해서 j를 10으로 나누었죠 j를 10으로 나누게 되면 7.5가 되는데 7.5 이건 실수가 되는 거고요 정수가 되기 때문에 나누게 되면 7이 됩니다 절삭이 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7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스위치 다음에 숫자가 7이죠 그러면 이 숫자 7하고 매칭되는 것만 수행을 하는 거예요 매칭되는 거 케이스 10, 케이스 9, 케이스 8, 케이스 7, 케이스 6, 디폴트 디폴트는 만족한 조건이 없을 경우에 수행을 해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7을 찾는 겁니다 7을 찾아서 케이스 7 여기 있네요 그럼 프린트 C학점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 이렇게 다중 if문으로 만들었을 때는 좀 복잡하잖아요 그때 조건이 다 이렇게 입력이 돼야 되는데 조건이 복잡하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전체 코드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스위치 케이스 문을 이용하게 되면 위쪽에 이 값을 하나 주고 이 값하고 매칭되는 그때의 케이스만 수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스위치 케이스 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 문이 있죠 브레이크 문 여기도 브레이크 문 브레이크 문 자 브레이크 문은 뭐예요 가장 가까운 루프를 빠져나오는 겁니다 스위치 문을 빠져나오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이제 조건 판단하다가 보는 거죠 보다가 어 여기서 걸렸잖아요 그죠 프린트 F에서 시작점 출력했잖아요 그죠 출력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 그냥 빠져나와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기 시험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브레이크 문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생략되는 경우 자 이게 생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치하는 실행문부터 스위치 문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문장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루프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자 여기서 이제 일치하는 실행문을 찾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프린트 F문 출력을 했어요 시작점 출력했습니다 출력하고 브레이크 문이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게 다 수행이 됩니다 결과는 달라지겠죠 브레이크 문이 있어야만 내가 원하는 결과만 출력할 수 있는 거고요 브레이크 문이 생략이 되었다 없다라면은 일치하는 실행문부터 종료될 때까지 모든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케이스 10 케이스 9에서 뒤에 콜론이 들어가요 콜론 들어간다는 거 세미콜론이 아니고 콜론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케이스 10에 대해서는 프린트 F문이라든지 브레이크 문이 없는데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로 정의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A학점이라고 했을 때 값의 범위를 한번 보시면은 100에서 90점 까지죠 B학점은 뭡니까? B학점은 이제 89점에서 80점 까지죠 자 79점에서 70점 까지가 이제 C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C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값의 범위에서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값의 어떤 범위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정수값으로 이제 변환을 하시면은 100점인 경우에는 10이 되고요 90점대 같은 경우에는 9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B학점은 어차피 80점대잖아요 그죠? 결과는 8이 나오는 거고요 C는 7이 나오는 거고요 D는 6이 나오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F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경우를 따져보면, 케이스를 따져보면은 10인 경우하고 9인 경우에는 무조건 A학점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케이스 10, 케이스 9 같이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10은 케이스 10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홀수의 합계를 구할 텐데 이제 컨티뉴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가지의 홀수의 합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짝수인 경우 누적하지 않도록 이제 브레이크문을 사용하고 컨티뉴문을 사용할 겁니다 자 소스코드 한번 보도록 하죠 I라는 변수, 그리고 홀수를 저장할 오드라는 변수 0으로 초결을 했고요 자 Y문에서 True 자 무조건 참이 되겠네요 무조건 반복을 합니다 빠져나오려면 브레이크문이 있어야겠죠 자 I는 1식 증가가가 됩니다 자 0에서 이제 1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1이 될 거고요 자 If문이 2개가 나왔네요 각각 If문이 별도로 각각 작동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10보다 크냐 자 1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10번을 반복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빠져나와야겠죠 그래서 브레이크문이 수행이 된 겁니다 브레이크문은 스위치 케이스문, 포문, 와일문, 두와일문 이런 제어를 벗어나기 위한 이제 그때 사용하는 명령문이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루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가까운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와일문을 벗어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프린트의 F문이 이제 수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If에서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냐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경우는 뭐예요? 짝수잖아요 그죠? 짝수가 되는 거예요 짝수인 경우에는 오드라는 변수의 I값을 누적해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컨티뉴문을 사용을 한 겁니다 컨티뉴문은 포문, 와일문, 두와일문에서 다음 반복을 실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령문이 되는 겁니다 컨티뉴를 만나게 되면 짝수인 경우에는 이것을 수행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컨티뉴문을 실행하게 되면 컨티뉴 다음 문을 실행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 바로 그 루프의 선두로 돌아가서 실행을 한다 컨티뉴문을 실행하게 되면 포문에서의 증감식을 실행하고 포문에 보면 초기값, 최종값, 증가치, 증감식이 있죠 그 증감식을 실행한다는 얘기는 위쪽에 있는 어떤 조건처리를 위해서 수행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와일문이나 두와일문에서는 조건식을 검사하게 된다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다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수행을 해서 I값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만족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짝수 아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홀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오더에다가 I값, 현재 I값을 누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홀수의 합이 구해지게 되는 것이죠 배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열은 단독주택이 아니고 아파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자료형을 연속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배열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와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int 이렇게 자료형을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배열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스코어 해서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배열의 크기 3이 주어졌죠 3이라는 얘기는 아파트로 치면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3층 구조 3개짜리가 되는 거예요 값이 3개가 이렇게 저장이 될 수 있는 구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3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아파트는 1층부터 시작을 하는데 배열은 우리가 시어너에서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 1, 2 이렇게 위치값을 나타낼 때 그 위치값을 인덱스라고 하는 거예요 인덱스 0번치, 1번치, 2번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각각의 데이터를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덱스 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열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을 합니다 1이 아닙니다 0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런 시작값은 언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시어너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값을 저장을 해야겠죠 자 이것은 이제 일단 선언을 한 거고요 값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값을 저장을 할 때는 스코어 해서 여기에 이제 인덱스 값을 주시면 돼요 0 하게 되면 이 위치에 값이 90을 저장을 해라 1, 2 위치에 저장하고 2, 2 위치에 85를 저장해라 됐죠? 어렵지 않죠? 자 다른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t 해서 배열의 이름 주시고 배열의 크기 주시고 90, 100, 85 그럼 각각 이렇게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초기화 데이터가 배열의 크기보다 적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4개짜리인데 값은 2개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앞부터 해서 채워집니다 90, 100 나머지는 0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배열 사용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배열을 이제 선언하고 저장하는 것은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메인 함수가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이 처리가 되면 됩니다 array라는 배열 변수 3개짜리가 되고요 값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값들을 한번 출력을 해볼 겁니다 포문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게요 int i는 0 i는 0부터 시작을 해서 1씩 증가시켜서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해라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해라 그럼 i는 0, 1, 2일 때까지 반복을 하겠죠 3이면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i가 뜻하는 것이 여기서는 배열에 인덱스, 첨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덱스를 뜻하는 거예요 이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프린트를 하는데 프린트할 때 array 해서 이렇게 i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이거죠 그럼 이 i 값이 처음엔 0이 되고 그 다음 1이 되고 그 다음 2가 되겠죠 반복을 하면서 array 0이라고 하게 되면은 인덱스 0일 때 그때 value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value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9가 먼저 출력이 되겠죠 19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 반복을 할 때는 20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 반복하게 되면 21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배열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값을 저장하는 부분이었고요 저장된 값을 이제 출력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2차원 배열 말씀을 드릴게요 2차원 배열은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이름 다음에 행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삼행사열이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아시겠죠 삼행사열이다 자 값을 초기화할 때 일행일열, 일행이열, 일행삼열, 일행사열 이행일열, 이행이열 이해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포문 잘 보셔야 돼요 자 포문이 바깥쪽 포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블럭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안쪽 포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블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해석을 할 때 일단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바깥쪽 포문이 먼저 수행이 되는 겁니다 i는 0 초기값이 되겠죠 i는 0입니다 i는 0이 되고 자 나머지는 첫 번째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일단 초기값이 설정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 안쪽에 있는 포문 보시면 j는 0이다 j는 0이다 자 프린트합니다 자 어레이해서 i, j번째 있는 값을 출력을 하네요 i, j값이 어떻게 됩니까 영행, 영열이죠 자 영행, 영열에 1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11이 먼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출력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d 해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스페이스바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가 들어있기 때문에 11하고 여기 비워진 공간 자 이 부분이 지금 같이 출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문 다시 또 반복을 합니다 안쪽 포문을 다 반복하고 난 뒤에 바깥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자 반복을 합니다 그럼 j는 1이 되겠죠 1 증가시켜서 j는 1이 되면서 4보다 작으냐 조건 판단합니다 조건 판단하면 맞죠 j는 1이 되고 i는 0으로 일단 고정이 되고 이게 j값이 0, 1, 2, 3으로 증가 되는 겁니다 0행, 0열, 0행, 1열, 0행, 2열, 0행, 3열 그러니까 행이 한 번 고정되고 행이 한 번 고정되고 열은 일식 증가되고 행이 한 번 또 증가되고 난 뒤에 열은 또 계속 안쪽에서 반복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문이 두 개가 사용이 된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포문이 행을 뜻하는 겁니다 행 안쪽 포문이 열을 뜻하는 겁니다 열 행이 한 번 고정되면 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증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0행, 1열 0행, 1열은 22가 되는 거죠 출력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j가 4가 되게 되면 이 포문 빠져나오는 거예요 포문 빠져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포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이 포문 수행되고 난 뒤에 프린트 F문이 먼저 수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프린트 F를 수행하게 되면 역슬래시 N이라고 되어 있죠 역슬래시 N이 뭡니까 줄을 바꿔주는 것이죠 다음 줄로 커서를 이동해 주는 겁니다 11 스페이스바 22 스페이스바 33 스페이스바 44 스페이스바 여기까지 출력하는 부분이 안쪽 포문이었어요 그 다음 한 줄을 한 행을 다 출력을 했기 때문에 다음 행에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슬래시 N을 한 번 더 프린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커서의 위치를 이동을 해 준 거죠 이제 바깥쪽 포문을 또 한 번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를 1 증가시키고 조건 판단하면 조건을 만족하죠 그럼 아래쪽이 또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가 1일 때 또 동일하게 수행이 되고 2일 때 또 동일하게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작동 원리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포문이 이중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중으로 나왔을 때 제어 순서를 잘 추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자열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의 자료형 중에서 문자 자료형은 있죠 캐릭터, char이라는 문자를 취급할 수 있는 자료형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우리가 자료형을 이용을 해서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배열을 이용을 해야 된다 문자열이 문자의 집합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합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배열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캐릭터라는 자료형을 이용을 하는데 배열 변수로 해서 선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오른쪽에 코드처럼 작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캐릭터에서 이것은 문자 자료형이 되는 거고요 스트링은 이제 변수명이 되는 건데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문자 자료형의 변수가 되는 것이죠 문자를 저장할 변수가 되는 것이지 이와 같이 문자열을 저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저장하려면 하나만 이렇게 저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열 변수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일단 문자 자료형을 이용을 해요 문자 자료형을 이용을 하는데 이와 같이 배열의 이름 뒤에 이렇게 배열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10개짜리다, 10개짜리 크기의 배열이다 이렇게 크기,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고요 오른쪽에는 바로 초기화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와 같이 초기화를 해도 되는데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문자열이 기사하고 공백 주고요 스페이스바 주고요 퍼스트라고 봤을 때 GISA 공백, 공백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FIRST 해서 각각의 문자를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문자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표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배열이라는 것은 집합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수학 시간에 집합에 대한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럼 A집합에 대한 요소가 1, 2, 3, 4가 있다면 이거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중관로를 이용해서 요소가 1, 2, 3, 4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으로 해서 각각의 요소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출력을 할 때는 %s로 해서 출력을 해야 됩니다 숫자, 십진수 숫자 같은 경우에는 %d 이렇게 하시면 되고 스트링, 문자열이 되기 때문에 %s 해서 해당 변수명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각각의 문자를 구분해서 이렇게 저장하지 않고요 큰 따옴표 내에 문자열을 한 번에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배열에 저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동일하고요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배열을 선언을 할 때 이렇게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으면 입력되는 문자열의 사이즈에 맞도록 자동으로 시어너에서 설정을 해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이 배열의 크기를 생략을 했을 때는 반드시 반드시 초입값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초입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만 초입값을 지정한 개수만큼의 배열이 사이즈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선언할 때 이렇게만 선언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초기화를 같이 해줘야 된다 생략을 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문자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배열, 숫자를 저장을 하든 문자를 저장을 하든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 형식을 배열로 표현을 할 때 크기, 배열의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문자열 변수 문자열에 대한 자료용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변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문자열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열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정수형이라든지 실수형이라든지 이런 변수들은 선언 뒤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잖아요 초기화를 할 수가 있는데 문자열은 위에서 예시로 설명드렸다시피 선언하고 바로 저장을 해줘야 돼요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캐릭터에서 스트링해서 배열 변수 선언을 했죠 문자열 배열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선언하고는 안 뒤에 그 다음 저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언을 하고 바로 저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일 일단 선언을 했어요 배열 변수 문자열로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이 배열 변수에다가 문자열을 저장하고 싶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스트링.h라는 헤더 파일이 있어요 그 헤더 파일 내에 스트링 카피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헤더 파일을 이용을 하려면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 첫 번째에 include 해서 스트링.h라고 헤더 파일을 불러와야 됩니다 가져오고 난 뒤에 그 아래쪽에서 스트링 카피 함수를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용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스트링 카피해서 이렇게 함수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해당 배열이 있죠 해당 배열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이 배열에다가 어떤 값을 넣을 거냐 대상 문자열 이게 대상 문자열이 되는 거고 원본 문자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복사하는 개념으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우회하는 방식이 되겠죠 우리가 배열을 취급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선언하고 난 뒤에 초기화를 할 수 있지만 문자열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법 추가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그리고 기출 예상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